빅마우스 빅매추라기를 키우게 된 이 여성은 현재 새끼 매추라기 10마리를 넓은 상자로 옮겨 보금자리를 마련해줬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어린 시절 에디슨 위인전기를 입고 괜히 냉장고에서 달걀을 꺼내다가 품어본 사람 누굽니까? 그때는 백날 첫날 품어봐도 그 병아리가 안 나오던데요. 이 집은 매추라기가 10마리나 부하고 부럽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원순이고요. 이 뉴스의 주인공은 분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매추리알 값을 내고 매추라기 그걸 사온 셈이 되는 거니까 그야말로 핵이득 아니겠어요? 그것은 핵이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반찬을 해먹자고 매추리알을 사왔는데 매추라기가 부화하는 바람에 반찬은 못해먹고 그 뜻밖의 강제 매추라기 육아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만약 이분이 매추라기를 키우다가 매추라기와 너무 정이 들어서 매추라기랑 눈만 마주쳐도 아련아련 애틋해지면 매추라기한테 미안해서 매추리알 못 먹습니다. 횟집에 가면 매추리알이 기본 반찬으로 나오고 엄마가 장조림할 때 고기보다 매추리알을 더 많이 넣어가지고 장조림인지 매추리알 조림인지 헷갈릴 지경인데 이럴 때 매추리알을 못 먹으면 나만 손해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매추리알을 못 먹는다는 핑계로 고기만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면 그것도 진정한 핵이득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부산에서 한 절도 용의자가 팔자 걸음걸이 때문에 검거됐다는 소식입니다. 이 남성은 지난 8일 화장실을 좀 사용하겠다며 부산 중구의 남포지구대로 들어왔는데요. 이 모습을 본 경찰이 이 남성의 팔자 걸음걸이를 보고 얼마 전 절도 피해를 본 잡화점의 CCTV 속 범인의 모습을 떠올린 겁니다. 결국 이 남성은 경찰의 불심 검문 끝에 절도 행각을 자백했고 건물 침입 등 또 다른 범죄로도 수배 중인 사실이 확인돼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입니다. 우연히 화장실을 쓰러 들어온 사람의 걸음걸이까지 유심히 지켜본 이 경찰. 그 직업정신과 논살미에 찬사를 보냅니다. 또 우리 국민들도 어제 두 사람의 걸음걸이를 유심히 지켜봤을 테죠? 맞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두 사람이 싱가포르에 도착하여서 그 비행기에 내려 차에서 내려 걷는 모습 하루 종일 뉴스에 나왔죠. 앞에서 박원순 시장님이 뭐 자꾸 핵이득 핵이득 그러시던데 한반도에는 핵이 없는 것이 핵이득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 점을 꼭 기억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북한과 남한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이끌어내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켰다는 이유로 이 노벨상 그 노벨평화상 받으면 핵이득 아니겠습니까? 예 하하하하 트럼프 대통령님 노벨평화상 이거 욕심 한번 내보세요. 사실 우리에게 싱가포르라는 나라는 뭐 길거리에서 껌뱉히면 잡아가는 나라. 태형이 아직도 남아있는 무색한 나라. 이렇게 생각되었는데요. 내일 북미정상회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앞으로 우리에게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한반도 평화의 역사가 역사의 대전환을 맺은 그러한 장소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혈액형 B형이 주름이 잘 생긴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60대 이상 여성들을 혈액형별로 나눠 얼굴 주름을 분석한 결과 B형이 다른 혈액형들보다 주름이 더 많고 주름의 깊이도 많이 패인 것으로 나타난 건데요. 연구진은 그 이유를 두고 혈액형을 결정하는 물질이 피부에도 그대로 붙어있는데 유독 B형 물질이 자외선 차단을 약화시켜서 주름을 더 많이 일으키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리안티급 두모치토크 박찬호입니다. I'm sorry. 박 과장이 정말 미안해요. 제가 하마터면 늦을 뻔했네요. 굉장히 헐레벌떡 뛰어와서 제가 겨우 시간을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왜요 박찬호씨? 무슨 일 있었어요? 제가 빅마우스에 출연하기 위해 오늘 월요일이니까 차원 막힐 것을 감안해서 일찌감치 방송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서 내 팬이라면서 사인해달라는 청년을 만났어요. 사인을 하고 사이크와 함께 찍고 나는 그 청년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죠. 내가 그 청년 또래일 때 미국 LA에서 루키 시즌 보내며 겪었던 색다른 환경, 언어 그리고 쏟아지는 관심들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2시간이 지났어요. 아무튼 방송 늦을 뻔했는데. 정말 그 청년이 운이 좋았네요. 저희 방송 덕분에 2시간 만에 끊어졌지 안 그랬으면 3시간 이상 붙잡혀 있었을 텐데. 그런데요 박찬호씨 저희가 지금 혈액형 B형이 주름이 제일 많이 생긴다. 이런 뉴스를 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마침 정확하게. 혈액형 얘기하니까 생각이 납니다. 제가 미국 LA에 있을 때 누군가 나에게 혈액형을 물어볼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호남형이에요. 살다 보면 이러한 리더빗 아주 필요한 법이죠. 이러던 어느 날 또다시 누군가 혈액형을 물어봤을 때 내 혈액형은 미남형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더니 그 사람이 미남형이 아니라 동네 바보영 아니에요? 이렇게 받아쳤을 때 그 어떤 색다른 환경, 언어 그리고 쏟아지는 관심 그리고 저의 멘탈, 햄스트링 부상 너무 고통스러운 이 고통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요? 제 생각에요. 진통제 좀 주세요. 잠깐만요. 박찬호씨 혈액형은 말 좀 그만형인 것 같아요. 제발 그만형. 네?